네, 오늘은 삼성이 연속해서 나올 때 어떻게 발음하면 좋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나오면 앞에 성조를 이성으로 바꾸어서 발음해 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삼성이 3개 나오거나 4개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6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문장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나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라는 문장을 읽어볼 건데요. 이 두 문장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2, 2, 3 방법으로 읽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두 개 겹치면 2, 3으로 읽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 2성, 3성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는 바뀌었는데 다시 여기가 3, 3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나오는 3, 3도 동일하게 2,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즉, 3, 3, 3을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2, 3으로 바꾸고 다시 2, 3으로 바꾸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2, 2, 3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듣고 따라해보실까요?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같은 맥락으로 뒤에 4개의 삼성이 겹친 경우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발음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문장을 조금 쪼개서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요. 앞에는 반삼성 느낌으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삼성이 4개 겹친 경우도요. 역시 똑같이 끊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두 개 두 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끊어주시면 읽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이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2, 2, 3으로 읽으셔도 관계없고 3, 2, 3으로 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의미는 다 통하니까요. 여러분이 편한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예문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라는 문장인데요. 샹 이 단어가 동사로 보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 샹 니 이렇게 2, 2, 3으로 읽으셔도 괜찮고요. 주어에서 한번 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3, 2, 3으로 읽으셔도 관계없어요. 워 샹 니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워 샹 니 워 샹 니 또는 워 샹 니 워 샹 니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옆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삼성이 4개 나왔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워 예 샹 니 이렇게 2, 2, 2, 3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또는 중간에 한번 끊어주셔서 워 예 샹 니 워 예 샹 니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2, 3 2, 2, 2,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 2, 2, 2, 3으로 워 예 샹 니 워 예 샹 니 아래꺼 워 예 샹 니 워 예 샹 니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좀 끊어 읽는 법을 많이 알려드리고요. 끊어 읽는 걸 권장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삼성이 5개 나온 경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개 어떻게 읽지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워 예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워 예 하면 이성 삼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글자를 한 묶음으로 보셔서 헌 샹 니 이렇게 해서 이, 이, 3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나도 더 많이 보고 싶어 워 예 헌 샹 니 다시 해볼까요? 워 예 헌 샹 니 이런 느낌으로 빨리 하시면 워 예 헌 샹 니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많이 나오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라는 감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다른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삼성이 여러 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요. 게다가 아름다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워 자 그럼 일단 단어 위주로 끊으셔야 되는데요. 끊을 때는 덩어리를 잘 지으셔야 돼요. 얼 지에 라는 단어가 한 단어죠. 얼 지에 해서 요거는 그대로 이, 삼으로 얼 지에 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뒤에 아름답다. 헌 매이 리 헌 매이 리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만 지금 이성 삼성이 된 거죠. 해서 헌 매이 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얼 지에 헌 매이 리 얼 지에 헌 매이 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옆에 나온 거 볼까요? 나 조금 추워 내 음절인데 다 4성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두 개씩 끊으라고 했으니까 워 요 디알렁 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네 개 나왔다고 해서 꼭 두 개씩 끊어야 되는 건 아니세요. 자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워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내가 나는 요 디알렁 여기 전체가 이제 수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워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이 뒤에 있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셔서 요 디알렁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워 요 디알렁 다시 한번 워 요 디알렁 한 번 더 워 요 디알렁 이런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문도 같이 해볼까요? 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삼성이 쭉 걸려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역시 2, 3, 2, 3으로 무조건 두 개씩 끊는 게 아니라 징이 한 묶음인 걸 아셔야 되겠죠? 징 여기 먼저 삼성으로 내려주시고요. 한번 끊고 뒤에 삼성이 세 개 나왔으니까요. 요거 2, 2, 3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 게 워 다 대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문장을 분석해보면 징 게 워 다 대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세요. 게 워가 전치자구잖아요. 그래서 징 게 워 다 대화 다시 한번 징 게 워 다 대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끊는지 좀 감이 오실까요? 옆에 있는 문장도 삼성이 4개인데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단어로 끊으셔야 돼요. 여우용 이 친구가 한 단어죠. 여우용 수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수용으로 가 되겠죠. 수용은 그래서 여우용 이렇게 먼저 가주시고요. 그럼 한번 끊어지죠? 딱 딱 끊어주시고 뒤에 이 삼성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보셔서요.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2 2 3 이렇게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우용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3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실까요? 먼저 왼쪽으로 꺾으세요. 라는 문장 삼성 3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이 이 삼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삼 이 삼으로 읽는 방법 왕 쪼 괄 라고 하셔도 되고요. 왕 쪼 괄 라고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 삼성 세 개를 한 덩어리로 본 거고요.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요. 왕 에서 한번 끊어주게 되는데 왜 여기서 끊을 수 있냐면 이 왕 이라는 것이 어느 어느 쪽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왕 왕 쪼 괄 라고 끊어서 말씀하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왕 쪼 괄 왕 쪼 괄 또는 왕 쪼 괄 왕 쪼 괄 여러분이 입에 붓는 걸로 연습하시고요. 옆에 프랑스어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서 끊어야 좋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위 이 단어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파위 이렇게 가주시고요. 앞에 나머지 두 글자도 자동으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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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동은 이해하다 알다 라는 표현이라서요. 니 동 파위 마 그러면 어? 프랑스어 아세요? 이거 해석 가능하세요? 이런 느낌의 문장이 되겠고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니 동 파위 마 니 동 파위 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긴데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3초 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끊으시냐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워 샹 쬬 한 묶음 요리 마 더 한 묶음 그리고 난 런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삼성이 3개 걸리니까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2 2 3으로 가거나 3 2 3으로 가거나 하시면 되고요. 뒤쪽은 삼성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요리 마 요리 마 라고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면 워 샹 쬬 나는 찾고 싶어요. 요리 마 더 매너 매너 예 있는 난 런 남자를 이렇게 되겠죠. 또는 앞에 323으로 가셔서 워 샹 쬬 요리 마 더 난 런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먼저 위쪽 워 샹 쬬 요리 마 더 난 런 또는 아래쪽 워 샹 쬬 요리 마 더 난 런 빨리 하시면 워 샹 쬬 요리 마 더 난 런 워 샹 쬬 요리 마 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삼성을 쭉 연결해서 읽는 방법 공부해봤고요. 공부했던 예문 다시 한 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가 겹쳐있을 때는 워 워 수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꺾으세요. 왕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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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하세요. 니 동 파위 마 니 동 파위 마 마지막 매너 있는 남자를 찾고 싶어. 워 샹 쬬 요리 마오 더 난 런 또는 워 샹 쬬 요리 마오 더 난 런 네. 이제 삼성 어떻게 끊어 읽는지 삼성이 많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읽으실 수 있겠죠. 영상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